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궁금한데요.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.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.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. 임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? 네.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? 네.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예상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받고 가시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.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예상한 아이들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